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가수 어떤 분이신가요? 네, 작은 체구에도 굉장히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멋진 노래로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된 가수가 아닐까 합니다. 네, 두근두근 사랑한 제로 사랑받았던 항신혜씨가 오늘의 신곡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하네요. 항신혜씨의 새로운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딱 여기에서 뭉치고 싶은 세월 항신혜가 부릅니다. 딱 이만큼만 딱 이만큼만 세워라 멈추어라 딱 이만큼만 딱 이만큼만 사랑아 멈추어라 사랑도 세원도 그대로 멈춰라 어디도 가지도 말아라 미련없이 미련없이 후회없이 한 백년 살고 싶어 오늘처럼 말아 지금처럼 이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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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딱 이만큼만 사랑아 멈춰라 사랑도 세월도 그대로 멈춰라 보지도 가지도 말아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한 백년 살고 싶어 오늘처럼 아 지금처럼 아 이만큼의 머물고 싶다 도도 말고 도이도 말고 다 이만큼은 도도 말고 도이도 말고 다 이만큼은 다 이만큼은